오는 금요일부터 LA한공문화원에서 현대미술공모 당선작가 전시회가 열립니다. LA한공문화원의 현대미술공모전은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습니다. 인종, 학벌,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전어 프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을 통한 작가와 관람객, 커뮤니티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. 올해 공모전에는 모두 6명의 작가들이 선정됐습니다. 전시회에는 유화와 드로잉, 사진과 비디오아트,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시간과 입장인원을 제한하며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사전안전조치 속에 진행됩니다. 문화원은 또 버추얼 갤러리와 작가 인터뷰 등 온라인 전시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진행합니다. 문화원은 또 버포얼 갤러리와 작가를 통해 방향이 있습니다.